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노베이스 학생들, 일단 2등급 먼저 만들어 놓읍시다. 이 케이스트 바로 앞에 케이스트 내용, 혹시 안 본 학생들은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68점에서 100점 나온 제 4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게 나오는지, 아마 그걸 보고 오신 학생들은 알죠.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된다. 목표 그렇게 잡아라.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수능까지 10개월이면 10문제를 더 맞추는 거고 그러면 30점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케이스트를 보시기 바라고요. 자, 앞에 케이스트를 본 학생들 중에 또 질문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단어 하루에 30개씩 제가 외우겠습니다. 자, 앞에 봤다면, 그 다음에 문장 해석하는 것도 알겠고요. 그 다음에 뭐 키워드 잡는 거 근데 뭐예요? 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지금 처음 보는 학생은요. 앞에 케이스트 안 본 학생들은 웬만하면 보시고 68점에서 100점을. 못 봤다면 짧게 좀 얘기할게요. 일단 어휘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근데 어휘를 외웠다고 2등급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절대로. 왜냐면 어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대충 아는 단어 감으로 해석하는 습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일단 2등급부터 만든 다음에 1등급 만들지 안 만들지는 자기의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등급이 나오려고 하려면 첫째, 감으로 아는 단어로 짜짓기 하면요. 절대 2등급이 안 나와요. 줄거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물론 2등급이 정말 목표라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라고 하죠. 빈, 순, 삽. 솔직히 말할게요. 찍어도 됩니다. 빈, 순, 삽을 찍어도 만약에 나머지 문제를 다 맞았으면 2등급은 나오죠. 맞죠? 근데 대입학이나 아니면 장문독해나 어휘나 무관문 문제가 아는 단어 돈에서 대충 감으로 해석한다고 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의미 단위별로 해석하고 기본 문법 이름은 알아야 된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능 문제에서 돌연변이의 별필을 줬는데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노베이스 학생들이 볼게요. 우호적인 조은입니다. 좋은 돌연변이는 동사배 끊고 비고잉 투는 윌과 동의어제 할 것이다. 좋은 돌연변이는 보다 많이 또는 무겁게 매우 나타낼 거다. 가로우고 닫고 다음 세대에 이거 때문에 하고 이로 중에 내가 때문에 안다고 그냥 할게. 때문에 유기체 이 저기서 망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 인위치 오커 윌 이거 뭐야? 실전에서는요. 전치사담의 훔이나 위치가 나오면 실전에서 해석하지 않고 후치 수식이에요. 가로우 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로우 닫는 건 두 번째 동사 앞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발생했던 유기체는 보다 많은 후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돌연변이가 전달된다. 후손에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인위치도 해석을 못한 학생도 많지만 지금 단어만 읽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을 때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 볼게요. 뭐는? 좋은 돌연변이는 아 돌연변이가 꼭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좋은 돌연변이가 뭐 할 것 같아? 매우? 자 딱 봐도 동사적 해석 핵심이 뭘까? 얘가 아 물론 과거 분사지만 해석적인 동사예요. 좋은 돌연변이가 보다 많이 나타날 것 같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야 좋은 돌연변이 나타난다. 다음 세대에게 수식어구 이제 힘 빼면 돼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왜냐하면 유기체가 자 그거 그것은 뭐니? 돌연변이가 발생했던 그 유기체 생물이 뭐다? 가질 거기 때문이다. 뭐를? 목적어? 보다 많은 후손을 가질 것이며 그래서 돌연변이가 후손익에 전달될 거라는 거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서야 이제서야 뭔 말인지 알아 듣습니다. 좋은 돌연변이 나타날 거예요. 왜 나타나느냐? 돌연변이가 발생했던 그 좋은 돌연변이가 발생했던 그 생물이 보다 많은 후손을 갖게 돼. 어? 돌연변이가 꼭 나쁜 게 아니야? 돌연변이가 발생했던 그 생물은 많은 후손을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돌연변이 좋은 돌연변이는 후손으로 전달되거든. 그러니 좋은 돌연변이가 더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어디? 다음 세대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이게 무슨 문장인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다시요. 해석이라는 게 아는 단어를 감으로 대충 찍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제가 또 모릅니다. 제일 먼저 뭐냐? 의미 단위별로 해석을 해야 돼요. 끊어 읽고 묶어 읽고 두 번째 키워드를 잡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읽어야 문장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럼 제가 실제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등급 일단 만들어 놓고 보려면 내가 빈순삽은 그래 찡은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문제는 줄거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키워드 잡기입니다. 되게 쉽습니다. 영어는 뭐냐면 제가 자주 쓰는 예문 하나 있죠.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저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게 다 중요합니까? 아니요. 탐슨은 시인으로 유명하다. 에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은 다 수식어고 탐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저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시인으로 유명하다. 에요. 이렇게 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전체 문장을 뭐냐면 키워드 되게 쉬워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코든 언어는요. 육하 원칙만 들어갔으면 그 문장이 뭔지를 알아요. 나머지 수식어고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리고 필자가 말하는 말을 그럼 문장 쭉 따라가면 전체가 이해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체를 다 익숙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자 육평 문제였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했냐면 잡종고 제거했습니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외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소재 결론 이게 주제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 말해 그럼 필자가 자기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강조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주제예요. 한번 문장 볼게요. 대여리시 대여리시 이딴 데 이게 주어입니다. 압박감이 있다. 어디 박물관 안에 지금 압박감이 있지 않냐. 근데 어떤 압박감 대니아의 압박감이에요. 초래합니다. 그것 박물관이 강조하게끔 초래한대요. 발생하고 있는 것 어디 갤러리에서 지금 전시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를 박물관이 지금 강조하는 거 그걸 초래하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뭐보다 활동 보다 대디아이 어쩌고저 다 수시고구입니다. 출금에 따라갑니다. 어디 시대에 어느 시대에 박물관이 강제 증가시키도록 강제되었다 할 때 어쩌고 투 동사 나오면 투 동사가 해석적 동사예요. 박물관이요. 수입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시대에 박물관은 동사 집중한다. 뭐를 에너지를 어디에 현대화하는데 갤러리를 현대화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이게 시작하다예요. 일시적인 전시를 시작하는데 지금 에너지를 다 쓰고 있지 않냐. 뭐뭐하기 위해서 수식 오고 지금까지 이게 다입니다. 박물관에 압박감이 있습니다. 지금 갤러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걸 강조해야 돼요. 박물관에 압박감이 있어요. 그 다음 장 박물관이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이런 시대에 박물관은 자신의 에너지를 박물관 갤러리를 현대화하고 전시 일적인 전시를 시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주제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무조건 다시 말해 뭐는 박물관이 어쩌고 투 동사 나오면 이게 해석동사입니다. 박물관은 생존하려고 합니다. 어디 경쟁적인 경제에서 지금 성공하고자 해요. 생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박물관의 예산이 우선시합니다. 뭐를 그러한 측면 어느 자 수요 빼고요. 대디아이 측면입니다. 자기 어느 측면에 소비할 수 있는 거에 예산을 다 쓴대요. 이따 풀 때는요. 소재 주장 결론이에요. 지금 박물관이 압박감이 있어요. 주장문 박물관이 경쟁력이 경쟁적인 그 경제에서 생존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소비할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곳 부분에다가 예산을 다 씁니다. 또 줄거리 따라가는 겁니다. 자 수식 오구 자 뭐 빛나지 않고 우아하지 않은 꿈 있는 말이야. 저장하는 곳은 콤마콤마 사비꾸문 점프 기껏이야 동사 제시되고 있다. 뭐로 서비스 지역 지금 저장하는 저장실은 그냥 서비스 지역 아니냐. 대디아에 처리하는 물건을 처리하는 전시회를 위해 읽고 넘기는 거예요. 힘 빼세요. 결론입니다. 그리고 최악으로 박물관이 지금 쏟아붓고 있대요. 자원을 어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측면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어 저장 공간은 동사 악화되고 있고요. 이걸 전체 170개 단어를 머리에 입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줄거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요. 풀 때 볼게요. 소재 볼게요. 소재 박물관이 지금 압박감이 있어요. 박물관이 강조합니다. 갤러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걸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압박감이 있어요. 박물관 압박감 참 아닙니다. 주제문 박물관이 그 경쟁적인 경제에서 생존 고자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사람들이 돈 쓸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다 쓰는 거예요. 결론 박물관이 자원을 눈에 보이는 측면에만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공간이 지금 악화되고 고통받고 있는 거고요. 선질 봐보세요. 다음 몇 번일까? 1번 중요성 전시 공간을 지금 우선시 하라고 하니? 아니요. 결론을 보세요. 지금 저장하는 공간이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냐. 주제문이 뭐죠? 돈이 되는 데에만 예산을 다 쓰니까 전시하는 곳을 우선시 하라는 게 아니라 소재 주장 결론 결론 보세요. 저장하는 곳도 충시 좀 하자. 이야 틀렸습니다. 2번 다양한 활동의 이점 자 총중을 위한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 나온 적 없죠. 3번 필요성 저장하는 거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저장하는 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물건을 전시하기 위해 어? 물음표 좀만 예려봐. 4번 이윤지향적인 관리의 결과 박물관의 얘가 더 가깝지 않아요? 주제문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박물관이 지금 경쟁적인 경제 생존 거자다 보니 예산을 돈이 되는 곳에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결론 저장하는 공간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윤지향적으로 관리를 하니 그 결과는 결론 저장하는 공간이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냐. 어때? 얘가 답이에요. 얘는 오답 1증이었어요. 일단 좀 이따 이해할게요. 5번 박물관의 헌신 증가시키는 방법 공익을 공익이 나온 적 없죠. 그럼 이거 왜 틀렸을까요? 얘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보면 저장하는 공간 저장하는 저장고를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물건을 전시하기 위해 이게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답이 4번이에요. 뭐요? 이등급 목표입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앞에 케이스 꼭 보셔야 됩니다. 68점에서 100점은 꼭 보시길 바라요. 단어 외우는 방법도 보시길 바랍니다. 단어 외운다. 아, 내가 이등급이 나오려면 아는 단어로 짜짚는 게 아니구나.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키워드 잡으면서 줄거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구나. 반드시 이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등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엔 아, 목표가 바뀔 겁니다. 나 이거 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다시 또 빈순 삽도 빡세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해석이 답이에요. 영어 심플합니다. 어휘 되고 해석 되면 90% 끝난 겁니다. 스킬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 그렇게 학생들이 고생을 했잖아요. 스킬로 자, 문제 풀려고 하니 선지가 어려워지거나 말이 복잡해지면 답을 못 찾거든요. 해석이 답입니다. 시작 ask 10% 11% 11%